이렇게 한번 화려하게 하네, 응? 누가? 잘했어? 잘한 거야, 인마, 응? 야, 이제부터 그 오지랖 그만 부리고 이 악가림이나 잘하자, 응? 아이고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갈게요. 저기요. 왜... 뭐... 할 말 있어요? 뭐 좀 놓고 얘기하지? 응? 방금 튀었는데... 저쪽으로 왔어요. 맞지? 어제 카페에서. 어, 맞네. 왜 왔어, 응? 왜 따라왔어? 설마... 너 어제 그놈들이랑 한패야? 오빠, 안 들어오고 뭐해? 어. 어디 가? 어제 말했잖아, 집에 간다고. 왜 누가 내 차라도 긁었어? 아니, 여기 이 자식이 사람 기분 나쁘게 사람을 붙잡아놓고, 응? 누가? 여기 남자! 얘! 뭐해... 뭐해? 왜? 오빠, 혹시 다시 보이는 거야? 여기 누구 있어? 오빠, 오빠, 괜찮아? 오빠. 어, 엄마. 안 늦어. 알았어, 지금 출발할게. 어. 오빠, 나 웨디엔드 믿는 거 알지?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, 바로 올 테니까. 잘 갔다 와. 어. 운전 조심하고. 정신 차리고. 2년 동안 안 가이던 귀신이 다시 본다고? 설마 우리 집 터봐. 당신. 죽었어? 네. 내가 또 귀신을 본다고? 어. 어.